최근 서울시의회가 일선 학교장들에게 위임된 행정 권한을 교육감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시 학교장연합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서울시 유초중고등학교 원장교장협의회 회장들이 시의회를 찾았습니다. 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재의결과 폐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 현재 학교장과 교육장 등에 위임되어 있는 행정 권한을 필요시 교육감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장들은 조례 개정으로 교내 시설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사 문제, 교과서 선택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만약 교육청이 껀껀히 개입하게 된다면 행정력 저하로 학교 지원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원 대표, 학부모 대표, 지역사회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충분히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만족스럽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칭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법률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폭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개정안 통과에는 지난 4월 있었던 광진구 장안초등학교 사례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을 이유로 정문을 폐쇄하고 방과 후 운동장과 놀이터 사용을 막으면서 학부모들과 갈등을 겪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남았습니다. 교장이 바뀔 때마다 학교의 운영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바뀌어서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이 가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도 이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교육감은 일반적인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위법한 학교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중지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교육청 역시 재의결 요구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브로드 뉴스 서주원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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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